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로 가르친 기억이 없는데도 자녀들은 부모를 고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모전여전, 부전자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친 판박이인 한 여인이 일으킨 국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달리아. 아달리아의 뜻은 여와는 존귀하시다는 엄청난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에 가장 검은 먹을 칠하여서 이름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가장 악명높은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모전여전이죠.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이세벨은 앱 바할의 딸로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대대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한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앱 바할은 바할과 함께한 자라는 뜻으로 원래 바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왕 펠레스를 죽인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철저한 바할 숭배자인데다가 탐욕이 가득한 아버지를 쏙 빼닮은 이세벨은 결혼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였고 아버지를 빼닮은 이세벨은 자신의 탐욕 충족의 극대화를 위하여서 남편 아합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을 바할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도 사마리아에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바할 신전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 여와의 단을 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수히 죽이고 바할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세벨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개들에게 먹히는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지난 시간 예후의 이스라엘 척결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독한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리아입니다. 아달리아가 왜 북한국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남한국 유다에 있을까 이 또한 결혼 정책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한 것입니다. 엄마를 쏙 빼닮은 아달리아 역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람을 꼬드겼고 남한국 유다도 번영의 신 바할 숭배 모드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쏙 빼닮았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가족이랑 함께 모여 살고 그것을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가 나쁜 생각을 하면 자녀들은 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서 엄마 아버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달리아를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의 험담을 하면 있죠. 그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너무 그 말을 듣기가 불편합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였거든요. 남의 교인들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노님,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험담을 하는 거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버립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 사모인데 맨날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나중에 제가 미국 가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막 방언도 터지고 성령 체험을 하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돈 생각,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미움, 험담 이런 거 하면 자녀들이 있죠. 먼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흉버면서 닮는다고 나중에 부모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얘기 듣는 것처럼 큰 상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로 시작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 그죠? 헷갈려요. 원래 나쁜 일, 음모 꾸미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아는 유다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엘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죠? 그리고서 여러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아버지 요호람의 뒤를 이은 남한국 아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예후는 그 모든 왕자들을 이렇게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이 죽었는데 어머니 아달리아는 슬퍼하지도 않고 왕의 남은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금쪽같은 아들이 죽으면 자기가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슬퍼하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아버지 앳발도 바할의 제사장이면서 왕위를 탐내 왕을 죽이고 시도낭이 된 것처럼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될 기회를 삼은 아달리아의 고약한 성품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살륙하는 와중에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인 요호세바가 여호세바는 그러니까 공주죠. 아하시아의 외동 아들이요 아달리아의 손자요 자신의 조카인 아기 요하스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막 왕위 계승자들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데 지금 아기 요하스가 왕위 계승자거든요. 아달리아가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하여간 숨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몰래 키웁니다. 요하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왕위를 오를 때 나이가 7살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한 살의 어린 나이에 그 험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저 왕가의 왕자를 한 명 구했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요하스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일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뭐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 혈통이 이어져야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왕위를 놓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어서 그 왕가가 계속 바뀌었지만 그래도 남한국 유단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리아의 왕이 찬타는 그저 왕권 변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세력의 회방이고 만약 요하스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어떠한 회방에서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고 책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신약 구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무의미해집니다. 열한기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이스라엘의 반성문, 회괴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아기 요하스를 보호하시고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간 중에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런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지하시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목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게 뭔가 우리들은 뭐냐 하면 햄버거집하고 세탁소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음식하기를 좋아하면 햄버거집을 하는 것이고 다리미지를 좋아하면 세탁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때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성을 주셨습니다. 그 천성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 voc라고 하는 것은 calling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의 callin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직업을 내 천성에 맞추지 아니하고 지위와 보수에 맞추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천성 이러한 것들은 다 말끔히 그것으로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천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현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불리하냐 유일하냐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죽음 앞에서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냥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해니까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물론 즉각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했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호세바가 아기 요하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죠 아달리아는 남한국의 왕이 되었죠 왕궁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바보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왕자가 거기서 6년 동안이나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달리아가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할을 위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더욱이 아달리아는 철저한 바할 신봉자로서 하나님의 전에는 부정탄다면서 얼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모 여호 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시집갔어요 공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그곳에서 몰래 몰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달리아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성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사람을 보내어서 기리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부르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7살 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자를 본 순간 그 모든 군사들은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왜요?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나 군사들이나 모두 아달리아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달리아는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던 차에 다윗의 혈통 왕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슴 뛰는 드디어 우리가 살았구나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쟤 또 와서 또 시끄럽겠구만 이러지 말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 메이커 그게 뭐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를 잘 숙지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로 돌아가서 경계 임무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부장들은 그들을 이끌고 성전 마당에 모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사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백전백승하던 영원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상기하는 것들입니다. 아, 다윗왕 시절 우리들이 정말 무서울 게 없었지 얼마나 당당했던가 다윗의 문양이 아로 새겨진 방패를 둔 그들의 어깨는 저절로 쫙 펴졌고 창을 둔 손목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백성들 또한 오래간만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 광경이 눈에 그려지죠.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그려져요. 눈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과연 이 소년은 누굴까 백성들의 시선은 집중되었고 예여어야다는 그 소년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바라보던 백성들의 가슴은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이로구나. 그냥 어렴풋이 풍문으로 만들었던 다윗 혈통의 왕자가 저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고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왕궁에까지 들렸고 아달리아는 그 소리에 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왕관을 쓰고 높은 단위에 서 있고 언제 왔는지 자기의 장관들까지 그 곁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팔수와 다윗의 문장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호위병까지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러싼 백성들은 큰 기쁨에 손뼉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달리아는 분노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호위병과 군중들에게 외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그러자 군중들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악인이라도 다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아달리아의 탐욕스러운 인생은 끝나버리고 이세벨의 그 탐욕 이세벨 가문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햇바울과 이세벨로 이세벨에서 아달리아로 이어지는 탐욕의 생애와 비참한 몰락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여전히 돈 걱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투덜거리는 가장 근본 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필립이안시가 그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경청할 말을 합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삶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버린다.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적 부분입니다. 사도요한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존다.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아니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형통합니다. 그리고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진리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네 아들은 언제나 진리안에서 행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진앙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진앙인이라고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함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미어집니다. 제가 그럴 진데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브로니슬라프 멜리노부스키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술과 종교의 차이점은 마술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으려 하지만 마술은 참 종교에서는 자신이 따르려는 신을 찾는다. 열성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신을 달래 복을 받으려는 행위는 마술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신이 발이든 여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마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번영의 신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은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 여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누구입니까 이 회치람보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그들의 말로 바할 숭배자나 바리세인이나 운명은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기복신앙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독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새해에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서 진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거부하셨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데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남한테 줘버림으로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부유해지는 비결입니다. 용서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마음에 가난해져서 그거를 덮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자. 아비가유. 아달리아는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하여 번영의 신을 온정성 다해서 섬겼지만 번영은 커녕 비참한 파멸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 다해 요하스를 지켰던 제사장 요하다와 그의 아내 요세바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하여 위대한 승리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천성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죽게 하듯 할 때 우리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내 입에는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만몬신에게 놀아나는 말들이 저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의 근거에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